전북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예 클러스터 공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 공예협동조합에 따르면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등이 협업 및 융합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예 클러스터 공간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도 월등히 많아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 중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 공예산업 지원은 단순 판매와 일회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공예 클러스터 조성으로 체험의장, 교육연구의장, 생산판매의장이 생기면 생산, 판매, 관광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의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